네 여보세요. 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? 네 파미셀. 파미셀이고요. 몇 숫자랑 비중이요? 6,900원에 10%입니다. 6,900원에 10%요? 네네. 뭐 일단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사신 것 같긴 한데 이런 건 별로 사서 좋을 게 별로 없긴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싸다고 사는 거 그러니까 싸게 사는 게 맞긴 맞는데 싸다고 아무거나 사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. 항상. 근데 이건 싸다고 아무거나 산 케이스가 되어버린 거죠. 파미셀은 아직까지 자리를 안 잡았어요. 주가가 더 내려갈 것 같아요. 아직까지 올라갈 만한 그런 건덕지라든가 흐름은 보여지지 않고요. 내려가게 된다면 4,000원대까지 밀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떨어지는 칼날이라서 저도 어디가 바닥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. 근데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. 뭐라고요? 저는 가능하시다면 이거 지금 잘못 잡은 것 같기 때문에 5,500원대 여기서 잠깐 단기 반응이 나오면서 기술적 반응이 좀 튀어 올라와 준다면 지금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이라든가 오늘만 하더라도 진단키트 관련들도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. 그래서 파미셀도 약간 진단키트 쪽으로 엮일 수는 있어서 그런데 엮인다면 한 6,000원, 한 2,300원대까지 반등 나갈 수 있는데 저는 그때 정리하시고 이 종목은 접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이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이걸 장기로 모아가겠다는 생각도 저는 별로 좋은 전략 같지는 않고요. 네, 모아가요. 단기적으로 매도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번에 한 번 수익 내서 그런 생각에 이렇게 몰려가지고 손실 나는 거예요. 수익 났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파미셀을 매매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.